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맸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 하나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유난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소중하게는 여기면서도 바쁜 까닭에 소홀히 하고 지냈던 가족들과의 만남 외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교우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어떤 가정들에는 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금요 성령 집회 때 가정 부흥회를 하려고 올해도 가정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 안에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가정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정말 정화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고하시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습니다 문제는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영화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스무 살 된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천재입니다 수학, 법학, 역사학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학교 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그가 대학교의 청소부로 일을 하는데 수학 교수가 학생들을 테스트하려고 칠판에 써놓은 문제를 이 청소부 아이가 가서 풀어버립니다 이 아이가 천재인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상담을 시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내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셔온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진통을 겪지만 마지막에 이 윌이라는 청년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 윌의 가정의 내역들을 쭉 상담한 기록들을 쭉 점검을 해줍니다 윌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의 문제 인간관계 어려움의 문제는 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상담 교수가 말해주는데 처음에는 윌이 자기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담 교수가 계속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막 화를 냅니다 진짜 믿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결국은 윌이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믿는다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정말 이 사실이 정말 분명하다면 주님은 우리의 가정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애통함이 엄청 컸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저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말 믿게 하라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저 자신도 정말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용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특별한 집회를 했어요 신천지에서 이단에서 돌아온 그런 성도들을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우리도 맞이해야 된다고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신천지에 빠진 사람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죠? 왜 그렇게 열심히 그 신천지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13만 4천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여전히 그들은 숙제예요 신천지에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용납받을까 구원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니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자예요 죽고 난 다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자신 뿐만 아니고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바로하라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로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거의 대부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보고 싶은 것 그게 가장 마음에 진실한 욕구예요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먼저니까 모든 게 뒤집 박죽인 겁니다 행복은 행복 행복한다고 행복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적성적한다고 부모가 성적성적한다고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요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행복은 열배로 맺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건 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미 행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행복을 원하게 돼요 행복이 배우자보다 먼저고 행복이 자녀보다 먼저고 그러니까 배우자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님이 중국에 성교사로 가시기 전에 그는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는 음악 교사였고 아주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국으로 성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과 중국 선교사의 길에 대해 분명하게 소원을 했습니다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날 어머님이 배에 타셨어요 중국으로 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시 어머니를 살아서 만나 뵙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중국으로 가는 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떠나는 것을 부둑가에서 손을 흔들어서 배웅하면서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가 항구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어머님의 통곡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의 슬픔이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딸, 큰 딸 그레이시가 8살 때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다가와서 인사하고 산책을 할 때 손을 잡고 그 그레이시와 함께 지내는 것, 대화하는 것, 산책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학교는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배를 타고 상해로 가는 도중에 5살 된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33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그게 허드슨 테일러의 가정사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교회를 살려낸 분입니다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공산치하에서도 중국 가정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가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형편에서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감사가 넘쳤어요 어머님이 그 마음에 그 통곡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일기에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때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맏딸 그레이시가 죽었을 때 일기에 일으켰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다섯 살 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친구 부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중 둘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은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12년 반 동안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의 영원하신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를 하며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기도를 했다 꼭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그가 진짜 믿은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상황은 어렵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더 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쓰러졌을 때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강한 빛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그때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일 뿐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가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이구나 그는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알고 건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그렇다면 어떤 불안한 일, 어떤 두려운 일, 어떤 막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그는 믿고 살기도 결단을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인에게 값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가장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든지 그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 당혹스러운 처지에 거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내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겠는가 몹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큰 압박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큰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자신이 한 몸이고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는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게 배우자 문제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단 하나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처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주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진짜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안 되니까요 왜? 나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뒤숭숭한 이야기를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다 어떤 사람을 믿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을 진정한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또 있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세요 그분보다도 더 믿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다면 더 이상 안 된다 못한다 없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세상에 이보다도 놀라운 일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 주여주여 한다고 배우자 문제나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그러니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주님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시는 말씀에 나는 순종할 뿐이다 주님이 결국은 해결하실 줄로 믿고 나는 편안을 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오직 사랑만 할 뿐이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진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백만 영혼을 구원했다고 일컬어지는 도와이트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베시 여사 그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 구남매 과부예요 남편이 그렇게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아홉 남매를 과부가 혼자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거 불가능했어요 아이들을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 베시 여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우리를 다른 집으로 흩어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엄마 무엇이든지 할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우리를 흩어보내지 마세요 베시 여사가 아이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꼭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만 흩어지지 않는다면 엄마 뭐든지 할게요 그때 베시 여사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사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살릴 수 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매일 저녁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무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 길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될 수 있다 없다 그게 불가능하다 쉽다 그건 진짜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맺겠다는 겁니다 19세기에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참 신실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참 불행했어요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동생도 병으로 죽었어요 베이커도 병에 걸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고는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능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뜨겁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시를 씁니다 그것이 유명한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라니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이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진짜 믿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 것에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 치유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이제 숨이 넘어가는 순간인데 예수님께 다 맡겨야죠 그때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순간은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삶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특히 가정의 문제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정말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가정에서 한 가족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자신이 포도나무하고 가지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구원 받아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어떤 완악한 사람도 다 풀어내세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이 포도나무이신 것을 정말 믿습니다 내 소원,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문제조차 다 맡깁니다 내 힘으로 배우자를 바꿔보려고 안 하겠습니다 자녀들 문제, 부모 문제, 내 의지와 노력 다 주님께 십자가 못 박습니다 주님이 하소서, 나를 통해 하소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